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의견을 남겼더라고요 공 박사님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최대 과제이자 문제인 전산 조작은 그렇게 설득력이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투표함 자체를 통과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한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준비한 것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우리가 다 어떤 분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많은 그런 학교를 다닐 때 민주주의 훈련의 일환으로서 반장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책글상을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투표 준비를 하고 종이를 배포한 다음에 후보자를 쓰고 그것을 접어서 투표함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개표하는 과정 그것은 공직선거나 초등학교의 반장선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준비, 투표, 그리고 개표, 그리고 발표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 오디시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지금까지 오디팅 혹은 오딧 투표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선거든 공직선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투표자가 얻은 획득한 득표수입니다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당일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득표수라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당신이 낙선자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물인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점에 발표하는 소위 특정 후보자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투표 득표수는 총 득표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조투표지나 이상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거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발각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특히 참관인들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아마 일부분은 이상한 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류의 행위 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의 최종 결과물인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의 모든 행적들이 다 담기게 됩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했으면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면 그 부정선거는 반드시 어디에 담기는 거 아니까 후보별 득표수에 담깁니다 후보별 득표수에 담기지 않는 그런 범죄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위 공직선거의 최대 현안 과제는 바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심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심하게 조작됐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한 심각한 선거 사기 행위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얼마 전에 마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선거 사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산조작을 통해서 특정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그 동일한 표수만큼 특정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이른바 투표지 정감 행위가 실물을 통해서 이루어진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바로 전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가와 감소, 정감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지 정감 행위는 굉장히 큰 중범죄로 다루게 됩니다 한두 표가 아니고 수십만 표 수백만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밝혀냈냐 낮에는 사업하고 밤에는 작업을 진행했던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자행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 행위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지를 증감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포착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투표지의 증감 행위를 전산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을 모두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표 조작 제조 공장을 찾아내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지금 공병호TV에서 지난 몇 달간 꾸준하게 밝힌 제야 전문가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더므로 2016년도 총선까지 대했기 때문에 2016년도 총선은 정상적인 투표, 공정한 투표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을 비교하게 되면 얼마나 2020년 총선에서 화끈하게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까지 조작을 해서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바로 더블 민주당 후보가 대거 당선됐는가 다 밝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집어넣는지는 우리가 검찰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1만 배, 1억 배 중요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찾아낸 거죠 그 증거물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의 말씀처럼 투표지, 증감 행위를 한 그런 실물 투표지가 더 중요하지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4.15 총선의 재금표,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오는 12월 2일 날 부산 사하구의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이 박주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참가해가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대의실에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희한한 그런 투표지가 나오겠죠 선거관리위원회는 배춘잎 사전투표지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 맹백한 부정선거를 한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급히 여러분들 통과리를 한 거죠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표를 제거하고 그들이 4.15 총선 날 발표했던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후보별 사전투표특별수와 당일특별수에 맞춰가지고 새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빠빠단 사전투표지가 여러분들 70% 80% 정도가 나오고 재금표에 가장 많이 참가하신 윤권오용 변호사님 말씀은 거의 8,90% 정도가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드가 붙은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인쇄소에서 급히 사전투표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 여러분들 여백이 다르고 좌우 여백이 다른 것도 다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출력물로 배포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상한 투표지 부정투표지지만 그것을 대법관들도 다 선관위의 해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정상적인 나라가 정상국가가 되게 되면 그와 같은 그런 소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관들도 책임을 묻겠죠 그것이 덮이게 되면 나라가 골로 가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간 화살표가 여러분 붙은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는 인쇄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출력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선관위가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의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부랴부랴 여러분들 제출해야 되니까 투표함을 그래서 새 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범죄 행위는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몇 주도 안 걸릴 겁니다 수사관들이 다 저와 같은 수사관들이 다 밝혀놨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러분 투표지에 사전투표장을 찾아서 표를 어떻게 던지든 관계없이 본인들이 정한 이미 결정한 계획에 따라서 각 지역구별로 그냥 권역별로 투표지를 전산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지금 핵심적인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걸 밝힐 것인가 안 밝힐 것인가 문제가 현안과제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집권 여당이 밝힐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던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한 시민이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방송사가 이런 발표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개표 상황표라고 합니까 실제로 이런 개수회가 이런 낸 것을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한테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습니까 개표 현장의 개수 표를 세는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방송사에 통보돼서 방송사가 후행 딜을 따라오면서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여러분들 제보를 받아서 보도한 걸 따르면 어떻습니까 방송사 발표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그리고 후행 뒤에 따라가는 것이 뭐죠 개표 상황표를 집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산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낙선자와 당선자를 결정하면서도 발각이 안 될 걸로 본 겁니다 돼지 개들이 어떻게 발각하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후보자들은 항상 의뢰의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선거법이 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뭐죠 대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4.15 총선만 밝힌 게 아니고 3.9 대통령 선거 지금 다 밝혔고 2.1 지방선거 다 밝혔고 2.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도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구청장도 뽑고 시장도 뽑고 도지사도 뽑은 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내친김에 여러분들 2016년 총선까지 밝혀보니까 비로소 2016년 총선이 유일하게 공정한 선거 정상적인 투표였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미국의 미시간대학교에 월터 미베인 교수한테 보냈더만은 월터 미베인 교수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귀하가 보낸 선거 데이터를 자신의 포맷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사용해 온 부정선거를 변별한 이 포렌식 방법으로 돌려보니까 플라드 일렉션 플라드 선거 사기짓이 발생했고 그 사기짓은 대부분 로컬 레벨에서 지역구 레벨에서 사전투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뭐 다른 거 없고 그게 핵심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2021년도 여러분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운순 시장이 여러분들 불미스러운 사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거기에다가 부산에서 오거돈이라는 그런 전 부산시장이 또 성추행해미로 걸려들어가지고 4.7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께서는 4.7 보궐선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례를 보셨습니다 10% 여러분들 표를 박영준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른 지역을 보겠지만 부산시장 4.7 보궐선거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지난번 3.9 대통령 선거의 선거 자료 일부는 법원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보면 기가 찰 거라고요 모든 선거 결과는 앞으로 발표를 하고 제가 책을 쓰겠죠 다행히 제가 작가로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찬찬하게 사초 역사적 기록물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이불 속에서 무슨 만세를 외친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을 통제를 해가지고 이런 방송들을 못 보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그걸 뭐 다르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소리 하기 이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깊게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저항다운 저항 한 번 안 하는데 노예로 살아도 싼 거죠 노예로 살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도 진실과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불 속에 독립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밝히니까 제야 전문가가 밝히니까 많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 선거를 다 도덕질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이야기죠 내마저 여러분 이불 담았으면 이걸 누가 가르쳐 줄 거냐 누가 여러분 이걸 알릴 거냐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작은 것이 쌓여가지고 강뚝이 터지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하나하나 쌓는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큰 걸 노리고 어떻게 여러분 저 세상을 삽니까 작은 것에 충실해야 그다음에 큰 것이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죠 이 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자세나 태도도 제 인생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충실하게 착실하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거대한 악이 좌우 협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만 이 거대한 악이 작은 깡 이 구멍 때문에 둑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소리 같은 걸 댓글에 남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